손다의 킥인입니다. 움직여 움직여 뒤에서 있지 말고 움직여! 주시은! 김진경 주시은! 주시은 갑니다 주시은! 주시은 갑니다 주시은! 주시은 돌아 들어가는데요. 아차 수비! 강력한 수비로 주시은을 뭉개버립니다. 부쩍 장신의 킥인이죠. 골 라인 아웃. 수빈! 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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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집중! 송혜나에게 패스예요. 송혜나. 이현희 최윤경 이현희 최윤경. 주시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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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진경! 최윤경! 최윤경! 윤태진 어떻게 풀어 할까요?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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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윤태진 어떻게 풀어 할까요? 이현희! 오! 이현희! 고! 이현희! 고! 이현희! 고! 이현희! 고! 오케이! 오케이! 아! 고! 고! 이현희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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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희! 이렇게 양 팀 다 어수선하고 예측 불허의 초반에는 한 방을 어느 팀이 때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. 확실한 골처리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요. 역시 이현이가 대결합니다.